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안티태제의 예수님이 잡으신 의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이를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설명하시고 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였으나 이렇게 해석하시고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을 저는 딱 보았을 때 이게 율법에 나오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이 율법이 분명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이것을 율법으로 전파했을 텐데 그것이 정당한가라는 이야기부터 오늘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런 율법이 직접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왜곡의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르쳤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좀 순서를 바꿔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를 갚지는 말고 특히 동포들 중에 너에게 원한 살만한 것이 있다면 가로열고 가로닫고 원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로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이 등장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원수 혹은 대적 유대인들의 대적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10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가장 가까운 구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구절인데 지금 다윗은 내가 원수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미워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 위를 보면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미워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의 원수라고 규정된 22절에 다윗이 저 사람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원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원수인데 과연 다윗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한 절 위를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즉 주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는 자들을 다윗은 자신의 원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발세바를 가늠해서 범했을 때 그것을 미투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투는 아니네요 유투라고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유투한 사람 누구냐 하면 대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원수를 규정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봤을 때 다윗의 원수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원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상을 봤을 때 그리고 오늘 139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원수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원수를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수는 우리의 개념 속에 그 원수가 아닌 거죠 즉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웃은 오늘 본문 안에서 적어도 나에게 문안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원수는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원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우리가 좀 성경 속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신이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때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극율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관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일본은 두 번째 손가락이라면 우리는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느 손가락을 안 아파하시겠습니까? 깨물었을 때 즉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원수를 규정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다윗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10편 51편 말씀 우리에게 되게 잘 알려진 10편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10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바세바를 범한 그 죄의 상황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므로 자신을 대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정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섭리와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다윗은 적어도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의 원수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아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저 우리의 대적들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인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선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대적 원수는 누군가? 성경 속에서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방인을 원수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그것도 그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원안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자신을 반역했다고 해서 절대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정말 다윗의 원수 1번은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극진히 장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다 보호해 줍니다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명기 7장 같은 말씀을 보면서 더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을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의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7장 2절에 매우 이방인들을 대적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하면서 혹시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타락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만들어냈을까 한번 역사적으로 기원을 좀 올라가 보면요 유대인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는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이미 800년 전부터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화 되기 시작해요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급격히 바뀝니다 이를테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세계를 재패했다가 헬라와 로마가 세계를 재패하는 아주 급속도로 이 세계의 지형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나라만 바뀌었지 계속 이방인들에게 포로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온 이방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라는 자체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핍박을 받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택해서 부르신 존재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아마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해석을 만들어낸 것 이 율법을 만들어낸 것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켜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원수를 미워하라의 원수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을 의미했는데요 너무 역사의 아이러니죠 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택했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그런데 어느덧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복음화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그런 역할들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본토 유대인이 감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로 이 역할을 1세기에는 누가 감당하고 있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나라에 흩어져서 이민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족주의적 경향이 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저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확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혹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요 더더욱이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제를 다시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한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을 철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어떤 제한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면죄부의 근거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행위에 있죠 아니 일본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일본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옆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를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랑의 한계를 두더라도 그것은 정당합니다 정당해요 정당해요 여러분들이 당한 피해와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정당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한계를 철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지금이야 굉장히 많이 우리 친척들이 광범위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가정에다가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 작은 어머니 가장 막내 작은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집 자녀들 정도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뭔가 우리들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만약에 저희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벽을 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관계가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처신을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계를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 예수님이 경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들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두 대상 세리와 이방인 이 두 대상을 사용해서 정말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세리도 한다 이건 뭐 우리로 말하면 개나 소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방인도 한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정한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 안에 내 형제 나와 무난하는 자들을 두고 나머지를 그 바깥에 두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적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정당화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 때문이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실 그 마음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고 열방에게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함으로써 그것이 개인주의이건 가정이기주의이건 그것이 민족우월주의이건 간에 우리는 그런 바운더리를 쳐놓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 한계를 철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4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건 그 아들의 권세를 풍족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들의 권세를 즉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만이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증거를 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즉 내가 일반적으로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는데 원수들을 적어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작은 행동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족들 간에 또 이걸 많이 느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면요 당장 일단 내 마음이 괴롭고요 두 번째 그 사람들도 나에게 악한 일을 해요 더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이게 딱 봐도 너무너무 손해예요 이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손해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요 나에게 선하게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선하게 해야 되는가 이걸 부당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건 뭐냐면 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감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감난다 여러분 솔직히 평소에 여러분 아버지가 참 실감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되실 때 실감나죠 평소에는 단임 목사 있으나 없으나 사실 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떨 땐 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것이 실감날 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으실 상황들이 우리 삶에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자신의 아들로 두시고 아끼시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체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뒷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때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그를 대해서는 안 되는가 물론 여러분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한 거하고 정당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악한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추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비도 하나님이 저놈들은 싫어하고 딱 여기만 비를 내려주고 저놈들은 싫어하니까 항상 그냥 햇볕을 안 주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그들 매우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세 번째는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즉 그 사람을 구원할 이가 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이죠 자신들을 침략하고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요나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정말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다 이건 괜찮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은 거다 우리에겐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딱딱했던 마음도 누그러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앞으로 커져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아주 놀라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인 근거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용하고 변해갈 것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아무 현실적인 변화가 없다면 솔직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손해만 본다 절대 우리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순종하면 더 괴로울 거라는 학습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어떤 인물도 그런 종류의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종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참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켰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결과 우리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고린도우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린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격과 또 지금의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북스럽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저와 우리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 아마 산상설교 한 부분을 끝내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여섯 가지의 안티태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끝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납득이 됩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시라면 그냥 목사님 정도는 되라고 하면 좀 부담이 덜하죠 그러면 소그룹 리더 정도 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라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이고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왜곡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아내에게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가 이래도 되냐? 라는 식의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비난들은 좀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이를테면 우리 아내도 저한테 한 번도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하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저희는 절대 상호간에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를 수렴시켜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가? 라는 것 우리가 종교를 어디에 한계를 두겠어요? 주일날 안 빠지는 거? 좀 이웃에게 내 수입의 한 20% 정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어디다가 한계를 둘 수 있어요? 좀 이걸 추상화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셔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내가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충분히 좋게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와 탄식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감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참 아름답죠 가끔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이룬 공동체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형으로서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기도 하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 속에 탄식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탄식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이건 불교예요 감사만 있고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살기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 개인이 어렸을 때부터 뭘 그렇게 탄식하고 이 세상을 고쳐보려고 뭔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정도로 제가 실존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개척할 때에 비하면 저의 지성과 목회적인 여러 성숙도가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저의 인격에 탄식하고 저 자신의 부족함에 탄식합니다 이 긴장관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는 미래의 가능성을 주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바꿔오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좀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나 정말 제가 개척할 때의 저의 모습 부끄럽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파마하기 전에 제 모습 감추고 싶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정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거듭하면서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앞으로도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절대 여러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적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만큼 온 것 감사하고 비록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신 이 발자취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감사만 하고 살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냥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평생 이 감사와 탄식의 긴장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이 세상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이 대한민국의 정세가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다 통일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통일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는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왔다 갔다 한 세 번 하더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있고 정말 그렇게 될까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20세기에 놀랍게 발전시켜 오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20세기를 보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분단되어 있고 망가져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의 감사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왔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완악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걸 보십시오 왜 우리의 미래가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비관적인 낙관논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 옵티미스틱하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변화시켜갈 그 미래들을 바라보며 또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오신 것들을 바라볼 때 또한 옵티미스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감사와 탄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